지난주는 우리가 선상 위에서 풍랑을 만난 유라글로 바람 앞에 절망에 놓여있던 그 선상에 성찰이 이루어짐으로써 감사주의를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다시 에베소서 강의로 돌아와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지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부부관계는 첫째 단순한 부부관계의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큰 신비 이 비밀이 그도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큰 비밀을 감추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뭔가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신랑과 신부라는 부부관계의 기초적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신랑과 신부인 교회의 신비를 그 속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부관계는 뭐의 현장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간끼리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배우자로 만났지만 불목이 이루어지고 불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목숨 다한 사랑을 그 노력 속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 번째 원초적 관계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관계가 두 번째 원초적인 관계인데 아마 지금 이렇게 대충 보니까 사부예배 시간에는 청년들이 3부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개 자식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부가 이제 부모의 시선에서 자녀를 어떻게 훈계하고 교훈해야 될 것인가 이중적 지금 잣대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정윤리는 그 기초적인 철학이 유교적 사상이에요. 유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치관과 간혹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장유, 유서 이런 잘 아는 질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나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싸우다가도 너 인마 몇 살이야? 아니 왜 싸우다가 나이를 갑자기 물어요? 웃기는 민족이에요. 그게 사실은 유교 사상의 반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로마 시대의 사회적 통념과 로마의 철학이 가정의 철학일 수밖에 없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원리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 해석의 이해를 돕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적 통념은 우리가 본문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을 좀 볼까요? 1절. 두 번째 질서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말은 잘 들으라 이 뜻이죠. 이것이 어떠하니라? 옳은이라 그랬어요. 옳은이라. 여러분 이 옳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원래의 본성이니라 그 뜻이에요. 다시 이 옳은이라 라는 말은 맞고 틀리고의 간단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본질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적절하다.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래 본성은 하나님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본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 속에 인류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인류에게는 깊은 절대적인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스리고 거역하는 비틀려진 잘못된 원래의 본성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부터 불효가 벌어지고 또 창세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부모님에게 저항하고 거역하는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언제적에 백성들에게 제시된 건가 하면 광야 시대에 제시됐어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 이전에 이미 부모를 거스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는데 그냥 법을 만든 걸까요? 당연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옳은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을 회복하고 돌아가고 찾아가라 그 뜻이에요. 그거를 어느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조금 원리적인 측면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다. 송태근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해요. 60이 넘도록까지. 그런데 저는 진화론자들의 논리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툭 떨어진 존재일까요? 누군가 저를 물리적으로 생산한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분들의 만남과 사랑의 열매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땅에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저의 근원은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예요. 여기 누구도 이 질서를 비껴서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형제나 자매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지당한 원리가 뭐냐 하면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가 존재했기에 그분들이 내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었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질서를 통해서 뭘 배우라는 얘기일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 만드신 분이 만드신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물들이 누굽니까? 이 땅의 피조세계고 그 피조세계 중에 가장 영광의 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무지가 들어와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 내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외부적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스타디하다가 묵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0.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유추하여 깨달으라는 거죠. 부모님이 그리고 나는 그분의 결과물인 자식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추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부모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어쨌든 너를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듯이 인간은 무슨 암에바 물질처럼 우연히 진화돼서 존재했거나 또 원숭이가 진화해서 존재했거나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원리를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2절을 볼까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가 있는 첫 개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래요. 그러니까 5개명은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는 얘기. 그 약속이 뭐냐? 3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효도를 잘하면 부모 말의 순정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또 어디 개발되는 정보가 빨리 들어와서 땅 부자가 되고 그리고 목숨도 길게 오래 산다는 그 얘기일까? 그런 단순한 물리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원래 취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의 레퍼런스를 쫓아가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순서를 따라서 한번 보십시다. 추리국기 20장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5개명이죠. 5개명.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 땅도 중요하고 생명이 긴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모든 것들을 과로 싸듯이 감싸는 진짜 중요한 것은 네게 준 땅입니다. 이거를 훗날 사신이만 후에 모세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가난을 이 목전에 두고 다시 썼어요. 다시 쓴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라고 그러죠. 그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약속은 신명기 5장에 기록한 내용인데 추리국기 20장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 쓴 내용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서도 네게 준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신명기라는 책은 강만 건너면 가난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유일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난 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네게 준 땅은 가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 땅에서 그 가난 땅을 언약의 땅 또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에서 이 땅과 장수의 약속이 왜 등장하는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가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런 그림으로 예표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게 준 땅은 물리적으로는 어느 땅을 얘기한다고요? 가난 땅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가난 땅은 정확히는 언약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유비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보내실 것을 언약 속에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취를 결국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관의 기둥 같은 성경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왜? 신명기는 내내 무슨 얘기를 결국 단순하게 반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느니 이게 신명기의 기둥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생명이 길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땅은 물리적으로 무슨 땅을 얘기한다고요? 언약의 땅을 얘기하는데 그 땅의 실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생명이 길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어디에 감춰놓았다고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라는 원리 속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효는 놀랍게도 유교적인 기초에서의 효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효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튕겨져 나갈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선명한 질서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감춰놓았다고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장세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분명히 아멘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신명기가 이제 끝날 무렵쯤에 그런데 그다음 잘 보시면 그의 부모를 경혈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도 아멘 했어요. 부모를 경혈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과 앞절의 15절에서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는 자와 동일한 선상 으로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요. 믿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오늘 15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를 경혈이 여기는 자는 부모는 이 땅에 누구의 심볼 상징을 맡았죠. 주님의 심볼을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서부터 돌아보면 참 부모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제 철이 조금 나서 부모 말씀을 순종하여 들으려 하니까 부모님들은 노세하고 병이 들어서 훌쩍 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머님을 앞서 보낸 가정의 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머니와 우리는 서로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요. 그 말이 참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 부모도 자식도 가정이라는 것을 서로 연약하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노력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 자식과 아내의 관계는 편하다 보니까 노력이 먼저 앞서요. 본성이 먼저 앞서요. 타락한 본성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욱!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아버지한테 울뚝거리고 이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성경은 우상 숭배자와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놓는다? 동일하게 놓는다. 그 결과가 똑같은 저주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각일 수밖에 없는 자녀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4절을 볼까요? 또 아비드라 여기는 엄마가 빠졌어요. 엄마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 앞을 보실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시대의 아버지상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적 통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로마시대는 아버지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자식들의 생사 여탈권까지를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시대의 철학은 뭐가 선이고 뭐가 정입니까? 힘이 선이고 힘이 정이에요. 그래서 나약한 인간에 대해서는 자식도 내다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남의 집에 죽어나 병든 자식들 약한 자식들 뒤처진 자식들 왜? 그 당시 사회적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국가적 철학은 강한 로마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로마의 평화의 기본은 힘이 지배하는 그것은 서로가 사랑과 존중과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지배되는 그런 옴짝달싹 못하는 거짓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시대의 국가적 주제가 팍스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종교도 다 허용을 하는데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가혹하게 처벌을 했어요. 로마는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조용해지는 거 이걸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로마의 남성들은 그 시대의 남성들은 그런 역량 아래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아도 그런 식으로 자식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시대가 수천년이 흘렀는데도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일이 그 사례를 다 제가 소개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일을 가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성교 가서 같이 잠을 자다 보면 뽀드득 뽀드득 이 가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실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험했던 양육 방법에 대해서 끝까지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돼서 마음에 깊은 불덩어리 같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아버지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스 4장에서 이미 배웠지만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시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 원문 자체가. 그런데 한때는 번역이 좀 잘못돼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유물로 이해를 해서 자식을 마음대로 구타하고 기당한 삶의 자리로 강요를 하고 이런 억압이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를 촉발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은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 틈을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귀의 발판을 삼게 하는 거예요. 기림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차 부모가 되겠지만 적대 화가 나 있을 때는 훈계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논리와 이론보다는 자기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타게 만들어요. 그건 비단 아버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화가 나 있을 때는 그걸 먼저 삭히고 가라앉힌 다음에 대화를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쉽게 생각해서 내 소유니까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먼저 폭발을 해서 애를 때리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보도되는 아픈 뉴스들을 보죠? 저도 돌아보면 저는 아버지하고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덟 살 때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러니까 입학도 못 보셨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거의 대부분 대구에서 살았으니까 저 아버지는 늘 군복 입고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말하면 빛바랜 몇 컷짜리 사진 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하고 집차 타고 사냥 갔던 일 오리 사냥, 메뚜기 잡으러 갔던 일 또 온몰가에서 종아리 맞던 일 구구단 아니었다고 또 한 분은 집에 찾아온 거제한테 인사 안 했다고 방에 끌려 들어가서 매맞았던 일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워낙 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셨으면 제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우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연탄들을 뗐잖아요. 그러면 시설들이 엉성하니까 방 틈새로 가스 먹는 일이 많았어요. 한날은 제가 가스를 먹은 거예요. 연탄가스를 그럼 애가 정신이 없이 늘어져 있는데 학교 결석하면 안 된다고 그때 학교인가 유치원인가 그랬어요. 유치원 결석하면 안 된다고 그냥 유치원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정신이 없는 애를 그 정도로 자기 삶의 규범에 아들을 그냥 끼워 맞추고 밀어넣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게다가 또 어머님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네 남매 8살 9살 6살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깐난쟁이 이걸 이제 키워야 되시니까 어머님이 장례 치르자마자 바로 보따리 메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옷을 팔러 행상을 하셨어요. 그 집더미만은 보따리를 메고 여기가 다 빠져가지고 어머니가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는 맨날 애 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넷이 제2의 6.25가 나는 겁니다. 동족 상자의 비극이 집안에서 또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한 살 차이니까 엄청 싸웠어. 제 고집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은 늘 집에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별로 본 게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덜컥 결혼을 했네요. 주의 은혜로. 그런데 본 그림이 없으니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결혼해서 애라면 다 부모가 되고 아빠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냥 애들이 이쁘기만 하지 얘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어요. 그 애 보라 그러면 그 애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엄청난 실수가 많았어요. 노상도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목양실이나 교회 일로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큰애가 아빠 얼굴 보고 막 울었어요. 낯설어가지고. 웬 아저씨가 가끔 나타나니까 피곤해가지고 여기저기 물집이 다 터져가지고 그때 몰골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막 우는 거예요. 저만 보면. 울기도 또 잘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중학교를 넘어가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애를 낳는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구나. 부모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학교들이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 학교, 태아부모 학교 또 그런 유사한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싱글이라도 미리 들어가서 선행학습을 해서요. 세상 공부만 선행학습을 하지 말고 선행학습을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삶의 언저리에 썸이 일어나고 이름 모를 형제자매끼리 또 사연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부모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었나 잘 보세요. 4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는 게 왜 노엽게 하냐면 뭘 몰라서 노엽게 하는 겁니다. 뭘 모를까요?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우리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만 달랑 집어들어요. 여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훈과 훈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과 잘못 갔을 때 어떻게 되돌려야 될지를 가르치는 훈계예요. 그렇죠? 그게 교훈과 훈계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 두 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뜻이에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훈과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럼 부모가 말씀을 모르는데 부모가 말씀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십자가의 기꺼이 자기 목숨을 제물되어 드림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창조의 질서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진리가 아닌 내가 정서적으로 안 맞고 불편한 내용이라도 우리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극복해 내고 뭘 연습해야 될까요? 순종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뜻밖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부모님하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입 닫고 마음 닫고 불목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오늘로써 그 마음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들겨서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이 허물어지고 또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돌봐주신 그 사랑을 돌아보면 누구의 사랑을 흐릿하나마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유추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게 배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그 감사한 고백을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